이미 그 맛을 알아버린 새색씨 귀하게 자란 한 처녀가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유모와 함께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아리따운 새색씨는 매일 밤 새신랑과 사랑을 나누었고 깨가 쏟아지게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유모가 새색씨에게 물었어요. 아기씨 어젯밤에도 서방님과 사랑을 나누던 것 같던데 그 맛이 어떠하시오? 음 그 맛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아직 깊은 맛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유모. 이에 유모가 혀를 차며 말하기를 그 맛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맛이고 한창 그응이 물을 익을 때면 눈은 태산을 보아도 그 형태를 알지 못하고 귀는 천둥소리를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아기씨는 아직 그 일이 익숙하지가 못해 그 참 맛을 알지 못하나 봅니다. 그러자 새색씨도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유모 나는 아직 그 참 맛을 알지 못하나 봐 어떻게 하면 그 맛을 알 수 있지? 그러자 유모가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그야 시간이 지나면 차차 알게 될 테지만 이미 극미를 알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아기씨 정말 어떻게 그걸 확인한단 말이요? 그러자 유모가 새색씨에게 가까이 다가와 이야기했어요. 아기씨가 서방님과 잠자리에 들 때 제가 문틈으로 물건을 하나 넣어 보일 테니 만일 아기씨가 그 물건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시면 그 맛을 아직 모르는 것이고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면 그 맛을 아는 것이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새색씨는 그제야 유모의 말을 알아듣고는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저녁이 되자 새신랑이 집에 들어와 다른 날과 같이 서로 끼를 복고 있었어요. 부인 우리 오늘도 운회의 정을 나누어 봅시다. 서방님 밖에 유모가 들어요. 들으면 어떻소? 우리가 못할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인데 들으라고 하시오. 그렇게 알콩달콩한 부부의 잠자리가 시작되고 새신랑이 등잔 불을 불어 끄려고 하자 새식씨가 말리며 말했어요. 서방님 오늘은 불을 켜고 사랑은 나누는 것이 어떤지요? 오늘은 어두운 것이 좀 무섭사옵니다. 그러자 신랑은 흔쾌히 승낙하며 말했어요. 그럽시다. 은은하게 불빛이 있으니 분위기도 좋고 부인의 미모가 한층 더 빛나는구려 서방님 쑥스럽사옵니다. 그렇게 등잔부를 밝힌 제 부부의 사랑의 몸짓이 시작되고 서서히 그 흥이 무르익어가다 이내 흥이 극도에 다다르자 유모가 문틈으로 고등어 한 마리를 쓱 밀어넣었어요. 유모가 무언가를 밀어넣자 새식씨는 그 흥이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바라보려 안간힘 쓰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했어요. 다음날 새신랑이 출타하자 유모가 새식씨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아기씨 그래 어제 본 물건이 무엇인지 알겠어? 뭐 약간 흐릿하긴 했지만 똑똑히 보이던데 그래 그 물건이 뭐였어? 그러자 새식씨는 별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어요. 뭐긴 뭐야 그건 부엌 칼이었잖아 유모? 그러자 유모가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기씨는 이미 그 극치의 맛을 알고도 남음이 있네요. 왜 부엌 칼이 아니야? 그럼 뭔데 뭐였는데? 그렇게 유모는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고 새색씨를 희롱하기를 며칠 동안이나 하였다 하네요.